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4.15 총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도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총국장은 4.15 총선 이후부터 꾸준히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주요 사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와 내용은 단독 경찰 4.15 총선 부여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 있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의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는 부여지역에서의 투표지 분류기 오류가 선관위 관계자들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결과 부여군 투표지 분류기 오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 오류는 부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4.15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지역구였던 부여지역 개표에서 사용된 바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심각하고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오류가 발생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1년 전인 2020년 5월 14일 김방연 대전총국장이 중앙일보의 기사와 내용의 첫 부분입니다.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1번 후보 현재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1번 후보의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재검표를 하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또 2번 후보 정진석 후보의 표는 유독 많이 재확인용 그러니까 미분류표로 분류됐습니다. 주로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2020년 5월 14일 김방연 대전총국장의 중앙일보 기사 내용인데 이런 이야기를 기자에게 틀어놓은 사람은 4.15 총선 당시에 충남 부여군 개표에서 일했던 개표 참관인들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틀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당초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적으로 완강하게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배 투표 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유독 야당인 2번 정진성 후보의 기표 가운데서 불분명한 용지가 많은 것인지 미분류로 계속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오늘날 기사를 가지고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4.15 당시 충남 부여군 유스오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표가 섞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호 2번 참관인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이미 출력된 개표 상황표가 음련히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재분류하고 난 뒤에 부여군 선관위 직원이 어떤 사람에게 손짓을 하면서 해당 서류를 찢어버리라고 이렇게 지시하게 됩니다. 이에 선거 사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해당 서류를 그냥 찢어버리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두고 투표지 분류기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강하게 확산되자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를 확인한 이후에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 지역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바로 풍문이 아니고 의혹이 아니고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4일날 충남 부여 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 공용서류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경찰 조사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 상황표를 기술협력요원 민간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서 숫자 오류를 증명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분류기표 개표 작업을 하던 중에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해서 분류기 오류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이들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정황이 확인돼서 지난해 12월 24일날 김소연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이 김방연 대전총국장에게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개표 당시 폐쇄로 TV 영상을 하게 되어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문제는 분류기 오류가 부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류기 오류가 전국 차원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나 모바일이나 컴퓨터 등이 투개표 과정에 개입되게 되면 선거의 정직성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뜻 있는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은 투표 개표 과정에서 원래 우리가 했던 수개표 손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대폭 개선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6월 3일날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개표는 투표용지를 사람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떻든 투개표 과정에 컴퓨터와 같은 전산장비가 도입되게 되면 아무리 선의를 우리가 믿고 싶더라도 컴퓨터는 항상 컴퓨터화 된 수치는 외부 개입의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일본과 같은 그런 국가들은 철두철미하게 손개표 시스템 수개표 시스템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도 모바일 투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선거의 정직성을 올리는 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체제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왔던 전자화, 투개표 시스템의 전자화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부여 지역의 투표지 오류를 경찰 관계자들이 확인해 준 사실 뿐만 아니고 박대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서 반드시 수개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표명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